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일본의 온천 여행 중에 귀신에게 이끌려서 가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이전 내가 여행지에서 겪은 일이다. 예년 어느 온천에 차를 타고 2박 3일짜리 여행을 갔었다. 가는 도중 숲에 거인 백선이라고 써진 간판이 나타났다. 아무래도 전국 구규림에 있는 나무 중 배기 안에 들어가는 거목이 있는 듯했다. 딱히 거목에 대한 흥미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다. 나는 빨려 들어가듯 그 자리에 차를 세웠다. 차 뒷좌석에 아내와 아이를 두고 혼자 잠시 보러 나섰다. 입구에는 거목에 관한 정보가 조금 기재되어 있었다. 그걸 보고 시선을 돌려 초록색 융단같이 펼쳐진 길을 따라 올라간다. 몇 굽이 돌아 500미터 정도 나아가자 거목이 있는 곳을 알리는 표지판이 하나 덜렁 있었다. 그 앞으로 펼쳐진 길은 폭이 50cm 정도 뿐인데다. 잡초투성이라 근래 사람이 지나다닌 흔적이 거의 없었다. 이런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건가 그날은 날씨도 오중충하고 시간도 어느새 저녁 무렵이었기에 주변은 어둑어둑했다. 하지만 기왕 여기까지 온 거 끝까지 가보자는 생각에 나는 잠시 망설이다 다시 길을 올랐다. 곰이 나온다는 관광 안내소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라서 쫄아서는 막대기를 주어 적당히 소리를 내가며 나아간다. 잠시 후 땀이 뻘뻘 나면서도 어떻게든 거목까지 다다를 수 있었다. 이게 백개 안에 들어가는 나무인가 하는 생각을 하며 서서히 다가간다. 비석이 하나 있어. 수명이 천년이 넘었다는 게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갑자기 덜컹하는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다. 아까 전까지 내가 곰을 쫓으려 여기저기 두들기던 소리와 비슷하지만 더 강한 소리였다. 나 말고도 누가 이 숲에 있는 건가 순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소리가 들려온 방향은 지금 내가 온 길 쪽이 아니었다. 다시 덜컹하고 소리가 들려온다. 어느 방향에서 들려온 것인지 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거목넘어 반대쪽 방향이다. 하지만 슬쩍 봐도 거목 뒤쪽은 막다른 길이라 그 이상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다. 어둡고 깊은 숲이 계속 펼쳐져 있을 뿐 우물우물하는 사이 또 소리가 들려온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금 전과 또 다른 방향에서 들려온 듯했다. 그 소리는 마치 처음 들렸던 소리의 호응이라도 하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 숲에 메아리 쳤다. 소리의 여운이 사라져갈 무렵 지금까지 소리가 들려왔던 곳들과는 다른 곳에서 또 덜컹하고 소리가 들려왔다. 계속 멈추지 않고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그 소리가 나를 향해 점점 거리를 좁혀오고 있다는 걸 숲 입구부터 여기까지는 1km는 좁히 떨어져 있었다. 지금부터 서둘러 돌아가도 차가 있는 곳까지 갈 무렵에는 완전히 어두워져 버리겠지. 왜 이런 시간에 여기 왔는지 후회하며 나는 소름이 끼치고 식은 땀이 흐르는 걸 느꼈다. 소리는 더욱더 범위를 좁혀 내게 다가온다. 만약 소리를 내는 게 사람이라고 해도 대여섯 명 정도가 아닌 듯 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0명 정도는 되는 느낌이었다. 나는 거목을 관찰할 틈도 없이 지금까지 왔던 길을 서둘러 돌아가기 시작했다. 올 때는 한 굽이 돌았는데 곰이 있으면 어쩌나 하는 게 걱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이 굽이 넘어 소리를 내고 있는 존재가 있으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는 걸 필사적으로 떨쳐내며 나는 묵묵히 온 길을 되돌아갔다. 그 사이에도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는 끊이지 않고 계속 내게 다가오고 있다. 문득 어느 분기점 앞에 다다랐을 때였다. 그 앞에서 왠지 모를 무섭고 기분 나쁜 기색이 느껴져 나는 발을 멈췄다. 아니 기색이라고 하기도 힘들다. 그저 작은 위화감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풀이 스치는 작은 소리였을까? 무언가가 있다. 하지만 봐선 안 될 듯한 생각이 들었다. 소리는 계속 범위를 좁히며 내게 가까워져 온다. 뒤를 돌아본다. 몇 분 전 내가 있던 부근에서 한층 더 커진 소리가 들려온다. 더 이상 망설일 틈은 없었다. 어디 도망칠 곳도 없다. 나는 기압을 넣고 분기점 너머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늙은이 한 사람이 발밑에 손을 뻗어 무언가를 주우려는 듯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야구모자 같은 모자를 쓰고 사냥 때 입을 법한 주머니가 많은 재킷과 넉넉한 바지를 걸치고 있었다. 발목 부근을 보니 장화 같은 구두를 신고 있었고 그 근처에서 무언가를 주우려고 손을 뻗은 채였다. 나는 깜짝 놀랐지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며 말을 걸었다. 얼굴 표정은 모자챙에 가려 전혀 보이질 않았다. 늙은이는 내 목소리를 들었는지 서서히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굴이 보일 무렵까지 일어서자 무슨 특수효과를 보는 것 마냥 몸이 서서히 얇아지더니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정신을 차리자 나는 우리 차 바로 옆 자갈길에 누워있었다. 등짝에 느껴지는 따끔따끔한 통증 때문에 깨어난 듯했다. 걱정스러운 듯 나를 바라보는 낯선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나를 기다리던 아내가 걱정이 된 나머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다. 이 부근에서는 황후 무렵 거목을 보러 가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종종 나 같은 외지인이 알지도 못하면서 숲에 들어섰다가 나처럼 기절한 상태로 발견되곤 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찾아갔을 무렵은 가을이었지만 여름에도 밤에는 꽤 추운 동네다. 발견되는 게 늦었더라면 동사했을지도 모를 터였다. 소리의 정체는 결국 지금도 모르지만 혹시 그 부근에서 죽은 귀신들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두 번째 이야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대학 시절 체험한 이야기다. 지역 장애 아동 시설에서 피아노 연주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다. 반짝반짝 작은 별 같은 동요를 연주하며 아이들과 같이 노래하고 밖에서 술래잡기나 줄넘기도 같이 하고 교실에서는 그림도 함께 그렸다. 아이들 중 마스오카군이라는 5살 정도 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유독 나를 따랐다. 마스오카군이 그린 그림도 나와 술래잡기 하는 그림이라 무척 기뻤다. 그리고 오후 5시가 되어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방에 돌아와 가방을 열자 마스오카군이 그려줬던 술래잡기 그림이 들어 있었다. 마스오카군이 선물로 몰래 준 건가 싶어 기뻤지만 선생님이 그린 그림은 교실에 장식하겠다고 한 말이 떠올랐다. 나는 마스오카군의 그림을 돌려줄 생각으로 시설에 전화를 걸었다. 죄송합니다. 마스오카군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와 버렸어요. 지금 가져다 드려도 괜찮을까요? 하지만 돌아온 선생님의 대답은 전혀 뜻밖의 것이었다. 우리 시설에 그런 나이는 없는데요. 나는 다시 확인을 부탁했다. 하지만 선생님의 대답은 매한가지였다. 다른 아이랑 헷갈린 거 아닌가요? 혹시 다른 시설 아이랑 착각하신 건 아닌가요? 라는 말까지 들었다. 하지만 바로 한두 시간 전까지 같이 있었던 아이를 착각할 리 없다. 몇 번을 물어도 선생님의 대답은 같았다. 그런 아이는 없다고. 선생님은 그날 내가 사내 아이랑 노는 모습 자체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끊었지만 머릿속이 새하했다. 술래잡기 그림에는 검은 크레파스로 또 놀자 라고 써있었다. 갑자기 그게 기분 나쁘게 느껴져 그날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 다음날 그림을 가지고 시설을 찾아갔지만 마스오카군에 관한 모든 게 사라져 있었다. 명찰이 있었던 자리, 신발장도 모두 비어있었다. 그리고 가방에 분명히 넣었던 그림도 어느새인가 사라진 후였다. 시설과 집을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외부 아이가 우연히 들어온 게 아닐까 하고 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거미님. 우리 집은 도호쿠 시골에 있는 낡은 단칸집이다. 우리 집안은 옛날부터 거미를 소중히 여기는 관습이 있어. 우리 집에는 거미들이 잔뜩 정착해 여기저기 거미줄 투성이다. 죽이는 건 당연히 안 되고 집안 대청소를 할 때도 거미집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게 청소를 하곤 했다. 학교에서 청소하다 거미가 나오면 다른 아이들이 죽이려는 걸 말리고 벌레 상자에 넣어 데리고 올 정도로 소중히 대했다. 덕분에 주변에서는 우리 집을 거미저택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여름철에 파리가 끓지도 않고 바퀴벌레도 나오질 않는 등 나름대로 유익한 면도 있어서 우리는 거미를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고 살았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반에는 허구헌 날 수업시간에 조는 놈이 있었다. 왜 그런지 사정을 들어보니 매일 밤잠만 자면 악몽을 꾼다는 것이었다. 꿈의 내용은 기억을 못하지만 매일 똑같은 내용인데다 엄청 무섭다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악몽을 꾸고 싶지 않아 맨날 밤을 새고 정작 수업시간에는 졸게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고3이 그래서야 쓰겠냐고 가족들이랑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는지 의논을 하게 됐다. 그랬더니 우리 형이 유학 갔다 사온 선물을 가져와 이거 주면 되겠다. 라고 말을 꺼냈다. 그 선물이란 건 드림캐쳐라는 것이었다. 악몽을 꾸지 않게 해주는 부적 비슷한 미국 원주민들의 전통 장식품이다. 이 거미집 같은 그물코가 악몽을 잡아내준다고 하더라고. 거미집에 악몽이 잡히면 아예 진짜 거미를 선물해주는 건 어때? 마침 우리 집은 거미 저택 아닌가. 그래서 나는 다음날 그 녀석 집에 찾아가. 벌레 상자에 넣은 우리 집 거미님 한 분과 드림캐쳐를 전해줬다. 거미님을 전해준 다음날 그 녀석은 어째서인지 학교를 쉬었다. 혹시 거미님 때문에 무슨 나쁜 일이라도 일어난 걸까? 나는 불안해서 형이랑 같이 학교 끝나고 그 녀석네 집에 찾아갔다. 무슨 일이라도 났으면 어쩌나 싶어 불안해 죽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 녀석은 그냥 하루종일 잠을 자고 있을 뿐이었다. 학교도 자느라 안 나온 거였고 걔네 부모님도 평소 불면증에 시달리던 걸 알았기에 불쌍해서 깨우지 않았던 듯했다.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악몽을 안 꿨어 거미님 최고야. 그 녀석은 흥분해서 떠들어댔다. 거봐 자식아 거미 저택이라고 허구한 날 놀려대더니 거미님 진짜 엄청 대단하시다고 이제 알겠지. 나랑 형은 한술 더 떴다. 그럼 거미님의 조난을 뵙자고 벌레 상자를 열던 도중 그 녀석의 손이 멈췄다. 너한테 받았을 때도 이렇게 컸었나? 우리가 전해준 거미는 손톱만한 죄그만한 것이었다. 하지만 벌레 상자에 들어있는 거미는 그보다 훨씬 커져 있었다. 최소한 우리가 가져왔을 때보다 두 배는 커진 느낌이었다. 혹시 악몽을 먹어치워준 걸까? 그 후 그 녀석은 거미님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척 소중하게 길렀다. 나중에는 벌레 상자가 아니라 열대어용 큰 수족까지 사서 집을 만들어줬고 쾌적한 환경에서 먹이도 충분히 얻어먹었으니 거미님도 분명 행복했었겠지. 그 거미님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도 그 녀석한테는 거미 좀 보내줄래? 하고 정기적으로 전화가 온다. 네 번째 이야기 사라진 회사 3년 전 작은 여행회사에 파견을 갔다. 격리 담당과 사무 담당 여직원이 한 명씩 있고 영업 직원 남자 한 명에 여사상까지 전부 네 명인 작은 회사였다. 내일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버를 세우는 등 여행 업무와는 관계없는 일이었다. 격리 담당 여직원은 일을 하는 듯 했지만 사무 담당 직원은 성격도 나쁘고 몸집도 거대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과자나 먹고 있고 사장이랑 수다나 떨 뿐 일을 하는 건 본 적이 없었다. 영업직 남자는 뭘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 무엇보다 기분 나빴던 건 여행 회사인데 여행객이 전혀 찾아오질 않는다는 것이었다. 한 달 동안 일을 했는데 문에 전화만 일주일에 한두 번 있을 뿐 손님이 직접 찾아온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서버 관리를 하고 있었으니 외국과 여행 관련 메일이 오고 가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사장도 뭘 하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었다. 메일 시스템은 있는데 외국과 우편이나 팩스로 거래를 하고 있었다. 실제 손해는 없었지만 음침한 데다 회사라는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 기분 나쁜 한 달이 지난 후 나는 바로 다른 파견지로 옮겨갔다. 그리고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 우연히 그 회사 홈페이지를 발견했다. 그때 그 회사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밝은 분위기였던 데다 활기 넘쳐 보였다. 놀라 여기저기 클릭해보는 사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사원들 사진이 있었지만 그때 내가 봤던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직원 수도 훨씬 많았으며 사장도 남자였다. 모든 게 내가 아는 그 회사와는 달랐다. 심지어 위치마저 그 회사는 도쿄에 있었지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회사 주소는 칸사이였다. 하지만 회사의 이름, 로고부터 여행회사라는 것까지는 전부 같았다. 나는 손님을 가장해서 혹시 도쿄 쪽에 지사가 있으면 거기 문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라고 메일을 보냈다. 저희는 20년 넘게 칸사이 본점만 운영 중입니다. 지사는 없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올 뿐이었다. 기분이 나빠져. 나는 도쿄에 있던 그 회사에 가보았다. 그 여행회사는 입점에 있던 빌딩마저 사라져 그저 공터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내가 한 달 동안 다녔던 그 회사의 정체는 도대체 뭐였던 걸까? 다섯 번째 이야기 삼촌 여개군의 흡연구역에서 나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흡연구역이라고는 해도 시골역이라 홈의 가장자리에 덩그러니 잿더리 하나 놓여있는 간이식입니다. 그 흡연구역에 깔끔한 노신사 한 명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건네자 그는 품에서 담배갑을 꺼내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그러다 손에서 미끄러져 담배갑이 떨어졌습니다. 마침 내 발 밑에 뚜껑이 열린 채 떨어졌기에 나는 그걸 주워 뚜껑을 닫고 돌려주려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기묘한 걸 알라차렸습니다. 확실히 남자는 그 상자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담배갑에는 담배가 가득 차 있어 하나 빠진 흔적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남자에게 상자를 돌려주려고 얼굴을 바라봤는데 어디선가 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실례라는 걸 알면서도 남자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상냥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나이다 보니 요새 들어서는 사람 얼굴 기억하기가 힘드네요. 하지만 이 좁은 시골 동네 어디선가 한 번쯤 마주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묘하게 편한 그 분위기에 나는 평소라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수다쟁이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요. 그는 그런 내 이야기를 싫은 얼굴 한 번 하지 않고 싱글싱글 웃어가며 종종 맞장구도 치면서 들어줬습니다. 먼저 담배를 다 피워버린 나는 다음에 또 어디서 만나 뵈면 좋겠네요. 라고 흔해 빠진 말을 건네고 등을 돌려 개찰구로 향했습니다. 묘하게 그리운 기분이 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두세 걸음 걸었을 때 문득 나는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자주 담배를 피우며 나랑 같이 놀아주셨던 삼촌의 얼굴을요. 삼촌은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떠나셨던 터였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삼촌은 마치 내가 돌아볼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시선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머리에 쓴 중산물을 살짝 들어 올리고 건강하길 이라고 말하며 상냥하게 웃어 보입니다.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나는 그대로 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개찰구를 나와 흡연구역 쪽을 바라보자 그는 사라진 후였습니다. 시골역 홈이라 개찰구도 출입구도 하나뿐이고 그 사이 전철이 지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당분간 출구에서 그가 나오길 기다려봤지만 역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역시 삼촌이셨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역을 뒤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삼촌 무덤에 성묘를 갔습니다. 그렇게나 좋아하시던 담배에 불을 붙여 올리고 예의가 아니란 걸 알면서도 나 역시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고 어릴 적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쩐지 무언가 가득 채워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그리운 삼촌의 냄새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같이 그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다시 삼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그리고 그리운 옛 추억을 곱씹어 가며 말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나는 택시를 타지 않아 결혼을 생각하던 여자친구가 있었다. 어느 날 함께 번화가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잠시 산책을 했다. 그리고 여자친구를 택시 승강장에 데려다줬다. 다음엔 언제 데이트할까? 들떠서 묻는 나에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더는 못 만날지도 모르겠네 오늘로 이별이려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의 망연자실에 나는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있었다. 택시는 무정하게도 문을 닫고 출발했다. 그리고 눈앞의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다. 미친 듯 달려온 차가 택시 옆을 그대로 들이받은 것이었다. 나는 멍하니 그걸 바라보다 귀를 찢을 듯한 충돌음에 겨우 정신을 차렸다. 당황해 급히 택시로 달려갔지만 뒤 좌석은 보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끔찍하게 구겨져 있었다. 새빨갛게 물든 차체를 보고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만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오늘로 이별이려나 순간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혹시 그녀는 이 일을 예견하고 있던 걸까?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부자연스러운 그녀의 말을 떠올리자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그 이후 택시를 타려 할 때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다음번엔 혹시 내가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건 아닐까 무서워. 나는 지금도 택시를 타지 않고 있다. 일곱 번째 이야기 태풍 전에 슈퍼에서 일할 때의 이야기다. 그날은 태풍이 몰려오고 있던 터라. 오전 내내 태풍이 오기 전에 쇼핑을 해두려는 손님으로 평소보다 붐볐다. 저녁이 지나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하자 손님은 거의 자취를 감췄다. 그런데도 태풍을 뚫고 오는 손님이 있었다. 입구에서 장바구니를 정리하고 있는데 아이를 데리고 한 손님이 들어왔다. 3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와 대여섯 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나는 인사를 하고 계속 바구니를 정리했다. 가게 안으로 돌아가자. 그 손님들이 야채 코너 부근에서 걷고 있는 게 보였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상품을 바라보려 아래쪽을 보는 경우는 자주 있지만 부모 자식이 계속 아래만 바라보며 앞을 향해 걷고만 있었다. 뭔가를 찾고 있는 것도 아닌지 바구니도 손에 들지 않았다. 혹시 도둑인가 싶기도 했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았다. 그 두 사람은 생선 코너와 정육 코너를 지나 종업원용 뒷공간에 쓱 들어가 버렸다. 나는 당황해 들어가 두 사람을 부르려 했지만 아내는 아무도 없었다. 안쪽을 바라봐도 없는 건 매한가지였다. 확실히 들어갔었는데 나는 스스로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다 문득 선배에게 그 이야기를 해봤다. 지쳐서 잘못 봤겠지 라는 대답이 돌아올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도 본 적 있어. 이유는 모르지만 태풍이 불 때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여자가 저쪽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걸 본 직원들이 많더라고. 그것도 꽤 큰 태풍이 올 때만 주의를 주려고 가보면 없어지고 말이야. 나도 전에 아르바이트 하던 아줌마한테 들어서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15년 전에 근처 도로에서 어머니랑 딸이 차에 치어 죽었다더라고. 그날도 오늘처럼 태풍이 불었고 마침 이 슈퍼로 오던 도중이었대. 여기 앞에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었더랬나. 혹시 내가 본 것도 사고당한 모녀의 귀신이었을까. 이미 그 슈퍼는 헐리고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어. 지금도 거기 그 모녀가 나타나는지는 알 길이 없다. 여덟 번째 이야기 기괴한 돌 해체 전문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온갖 이상한 집과 괴상한 것들을 마주할 수 있었지. 산 깊은 곳에 있는 낡아 빠진 집 같은 건 특히 그렇다. 서랍 속에 뼈가 가득 들어있지 않나. 벽 속에 긴 머리카락이 들어있기도 하고 집 한가운데에 입구도 없는 방이 덩그러니 있기도 했다. 그 안에는 작은 신사문이 세워져 있고 어찌되었든 죄다 때려부수고 덤프트럭이 실어서 쓰레기로 처리해버린다. 정말 기분 나쁜 경우에는 술과 소금을 뿌리기는 하지만 결국 죄다 버리는 것은 똑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계곡에 있는 오래된 대저택을 해체하는 작업이 들어왔다. 나는 운전기사 겸 사장이랑 사장 아들과 함께 예비 조사를 하러 갔다. 집 안에 뭐가 있고 어떤 게 들어있는지는 사장하고 사장 아들이 할 일이라. 나는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가져온 만화책을 읽고 있었다. 그러자 시골에는 보기 드문 고급차에 호기심이 동했는지 근처에 사는 듯한 할머니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 여기는 뭐 하러 왔노? 라고 묻자 나는 답했다. 이 집을 좀 부수고 싶다고 의뢰가 들어와서요. 그런 거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이 돌집이 부서지는 거구나. 라고 말했다. 왜 돌집인데요? 보기에는 별거 없는 나무로 지은 집인데. 그렇게 묻자 할머니는 아니 돌이 있어. 라고 대답했다. 그게 뭔데요? 부수면 저주받는 건가? 나는 웃으며 농담을 건넸다. 할머니도 웃으며 대답해줬다. 나도 모른다. 근데 이상한 돌이 있다고 하더라. 흥미가 생겨 나는 집에 직접 들어가 보기로 했다. 문을 넘어 들어가자 안방과 넓은 뜰이 보인다. 그리고 그 뜰 한구석에는 창고가 세 개 줄지어 서 있었다. 마침 거기에 사장 아들이 보이길래 나는 창고 쪽으로 걸어갔다. 사장하고 사장 아들이 있던 건 새 창고 중 가운데 것이었다. 사장은 그 안에 있었는데 창고 가운데가 뭔가 이상했다. 그 가운데 창고만 정사각형이었는데 가운데에 씨름판처럼 둥글게 흰돌이 파묻혀 있었다. 원중앙에는 1미터 길이의 각진 검은 돌판과 흰 돌판이 서로 마주보듯 서 있었다. 사장은 계속 그걸 바라보고 있었다. 내게는 그저 괴상하다는 생각만 들 뿐이었다. 그날은 조사를 마치고 돌아왔지만 며칠 뒤 그 집 해체를 진행하게 되었다. 해체 첫날 아침 회사에 나가자 무슨 일인지 사장이 직접 나와 우리에게 말했다. 창고 안에 있는 돌판은 절대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오라고 우리는 현장으로 향했다. 목조 가옥은 부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적절한 공간만 있으면 기계로 가볍게 때려 부숴버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아침에 사장이 한 마리 있기에 가운데 창고에는 손을 대지 않고 다른 곳부터 부숴나갔다. 그리고 며칠 지날 가운데 창고만 남았다. 다들 창고 안으로 들어가 돌판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갑자기 현장의 리더 격인 중국인 코우씨가 창고 밖으로 튀쳐나와 토하기 시작했다. 코우씨 왜 그래요? 우리가 묻자 코우씨는 그 창고 위험에 기분 나빠라고 말했다. 우리는 멀쩡했기 때문에 그대로 작업을 계속하려 했다. 하지만 코우씨는 위험하니까 돌아갈래 라며 덤프트럭 한 대를 끌고 마음대로 가버렸다. 어쩔 수 없이 우리끼리만 창고를 부수고 그 돌은 잘 챙겨 덤프트럭에 쌓아 가지고 왔다. 회사로 돌아갔더니 사장이 화를 냈다. 코우씨가 화를 내며 회사를 때려쳤다는 것이다. 내놈들 무슨 짓을 한 거야? 라며 화를 냈지만 우리가 알 턱이 있나? 우리는 모릅니다. 창고를 부수려고 했더니 코우씨가 토하고 화낸 다음 갑자기 돌아갔어요. 사장은 우리를 냅다 밀치더니 덤프트럭에 놓은 돌로 다가가 당장 이걸 옮겨라고 큰 소리를 내질렀다.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지만 전 사원이 달라붙어 사장 말대로 그 돌을 응접실에 옮겼다. 사장은 그걸 응접실 소파 위에 올려두게 했다. 그 이후로 사장은 그 돌에 차를 갖다 주지 않나 말을 걸지 않나 아무튼 좀 괴상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우리는 물론이고 사장 아들도 기분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차마 말할 수는 없었다. 일주일가량 지나자 사장은 난데없이 아들한테 뒤를 맡긴다라며 은퇴해버렸다. 사장 아들도 언지를 받은 게 없었기에 회사는 꼴이 말이 아니었다. 일해서는 일도 제대로 못하겠다 싶어. 나는 한동안 쉬기로 하고 오키나와의 2주간 여행을 떠났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회사는 완전히 체제 전환이 끝나 있었다. 사장 아들에게 사장은 어떻게 됐냐고 묻자 그 돌을 가지고 시골로 내려갔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암만 연락을 해도 돌아오지 않는다면서 그 돌 혹시 위험한 거 아냐? 하고 물었다. 사장 아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지 수소문을 해봤더란다. 하지만 과거 그 창고에서 사람이 둘 죽었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었다고 한다. 한 사람은 그 집 주인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는 웬 남자 두 경우 모두 사건으로 처리되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나도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사장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다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회사는 멀쩡히 잘 돌아가고 있다. 아들이 경영 수환이 있는지 사옥도 새로 세웠더라고. 지금도 가끔 그 돌이 뭐였는지 위험하거나 이상한 것인지 생각이 나고 난다. 아홉 번째 이야기 상하로 만든 체스 나는 보드게임을 좋아해서 체스나 장기, 마작 세트 같은 걸 모으고 있습니다. 4년여 전 옥션에서 우연히 좋은 물건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상하로 만들었다는 체스 세트가 즉시 구매 가격 5천엔에 올라와 있던 거죠. 기본적으로 말을 상하로 만들면 가격이 수십만엔을 호가하니 가짜일 거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이 이국적이라 설령 플라스틱 재질이더라도 매력적일 것 같아 즉시 구매 버튼을 눌렀죠. 낙찰받은 후 판매자가 절대 환불은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던 게 기억납니다. 택배가 오고 확인해보니 말은 하나하나가 다 미묘하게 다르고 상하 특유의 나이템 문양이 보였습니다. 설마 진짜 상하인가 싶어 잘 아는 가게에 찾아가 감정을 받았습니다. 진짜 상하였습니다. 무척 좋은 거래를 한 셈이었지만 이걸 실제로 사용하자니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장식장에 소중히 보관하며 종종 꺼내서 어루만지며 감상하는 게 주용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서부터 나는 기묘한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꺼내서 감상한 후 잘 정리해뒀을 터인데 책상이나 키보드 위에 말이 덜렁 올려져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리를 깜빡했나 싶어 그냥 다시 정리해서 집어넣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와 있는 말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책상 위에 검은 말들이 죄다 올려져 있던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 뿐 아니라 잠을 자면 꿈에 체스 말들이 나와 위에서 지그시 내려다보기까지 했습니다. 이쯤 되자 나도 뭔가 사연이 있는 물건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과생이었던 나는 이성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과 본능적 위기감 속에서 진퇴항난을 겪을 뿐이었죠. 슬슬 위기감이 고조되어 신사에라도 갖다 맡겨야 하나 싶을 무렵이었습니다. 체스를 좋아하는 친구가 집에 놀러오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 눈에 상화로 만든 고급진 체스 세트가 안 들어올 리가 없죠. 바로 그걸 꺼내더니 이걸로 한판 해보자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나는 영 느낌이 안 좋아 내가 겪은 일들을 설명하며 만류했지만 그녀도 같은 이과생이라 내 말은 들은 채 만치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세 판 정도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게임 도중에는 딱히 문제도 없었고 그녀도 별리 없이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또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꿈이었습니다. 체스 말이 나오는 건 같았지만 표정이 상당히 부드러운 데다 뭔가 만족한 듯한 모습이었죠. 그날 이후 이상한 현상은 당분간 사라졌습니다. 나는 다시 체스 세트를 전시해뒀지만 몇 달 지나자 다시 꿈에서 체스 말들이 나타나 나를 지그시 내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과생으로서 뭔가 패배한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이 녀석들 싸우지 못해 몸이 근질근질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체스는 혼자 둘 수 없는 법 결국 나는 체스 세트를 대학 연구소 휴게실에 가져다 놓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매일같이 한가한 학생이나 연구원들이 체스를 두며 놀아줬고 그 덕인지 이상 현상들은 싹 사라졌죠. 체스 세트를 사고 2년 후 연구원 중 한 분의 아들이 유치원을 졸업해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방과 후에는 우리 연구실에 자주 놀러와 같이 놀곤 했죠. 처음에는 실험 도중 짬이 난 학생들과 젠가나 인생게임 같은 걸 하면서 놀았습니다. 하지만 시끄럽다고 항의가 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그 아이에게 체스를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초보라서 따라오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월을 지나자 당시 대학원에 다니던 내가 따라잡질 못할 정도로 실력이 급상승해 버렸습니다. 이상하리 많지 빠른 실력 향상에 놀라 나는 아이 어머니에게 체스 교본이라도 사줬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딱히 해준 건 없다는 대답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인터넷이나 컴퓨터도 안 쓴다기에 의문은 더욱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천재를 발견한 건가 싶어 나는 살짝 들떠 아이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종종 꿈에 말이 나와서 가르쳐줘요. 게임 도중에도 왠지 모르게 알려주고요. 게임 도중 왠지 모르게 가르쳐준다는 말이 자 이해는 안 갔지만 과거 내가 겪었던 걸 이 아이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싶더군요. 나와 달리 그 아이는 체스 말들에게 이쁨 받고 있는 듯합니다. 한동안 두고 보다 별 문제가 없으면 내가 알고 있는 사정을 설명해 주려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중학교 입학할 때쯤 선물해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강신 tin 수강신 tin 수강신 t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